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온컨텍스트 오픈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컨텍스트 오픈 이벤트는 그리드뷰의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될 때 발생합니다. 온컨텍스트 오픈 이벤트는 사용자가 우클릭한 셀의 행인덱스와 열인덱스, 클릭된 셀의 좌표, 그리고 클릭된 셀이 헤더인지 여부와 헤더의 컬럼 아이디를 반환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컨텍스트 메뉴 속성과 유지 헤더 컨텍스트 메뉴 속성 모두 True이기 때문에 바디와 헤더 모두에서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벤트 탭에서 온컨텍스트 오픈 이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스크립트가 자동 생성되면 클릭한 셀의 행인덱스를 얼럿으로 표시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각 셀을 우클릭하면 해당 행의 인덱스가 표시됩니다. 헤더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클릭한 셀의 열 인덱스를 얼럿으로 표시하는 코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각 셀을 우클릭하면 해당 열의 인덱스가 표시됩니다. 실제로 다섯 번째 열을 우클릭하면 숫자 4가 표시됩니다. 클릭한 셀의 좌표가 1차원 배열로 반환되는데 이를 얼럿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셀을 클릭하면 좌표가 표시된 후 컨텍스트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릭한 셀이 헤더인지 여부와 헤더인 경우 헤더 컬럼 아이디를 표시하는 코드로 변경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클릭한 셀의 헤더 여부와 헤더의 컬럼 아이디가 표시됩니다. 헤더인 경우 IsHeader 값은 True입니다. 각 헤더의 컬럼 아이디는 스튜디오의 아웃라인 뷰 아래에 있는 디자인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